저희 오늘 10월에 딱 한 번 여러분이 원하셨던 스킨로션 요즘에 날씨 건조해지면서 왜 이렇게 스킨로션 많이 쓰게 되죠? 최다 조건 드리겠습니다. 완벽하게 두 세트! 자, 크림까지! 크림까지 해서 완벽하게 두 세트를 만나보시고 이게 진짜 대박인 게요. 한동안 물량 확보가 안 돼가지고 이 베스트 오베스트의 세 세트 라인을 못 맞춰 드렸습니다. 심지어는 아예 통째로 두 세트가 이렇게 안 들어가고 한 세트만 드렸던 방송도 있어요, 최근에.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화이트닝 플래티넘 리바이탈까지 오늘 20여일 만에 물량 확보에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방송이고 심지어. 비싼 크림도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7개 효과. 오늘 20주년 브랜드 특집으로 가능한 특집 조건은 10월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안쪽에 들어가는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펌핑 타임이라 일단 너무 고급스럽고 깔끔한데 주르륵 주르륵 흐르는 그런 제형의 스킨이 아니죠. 앰플 스킨. 완전 진짜 고농축의 제형감이 스킨이라니까요, 고객님. 어우 시원해. 이런 느낌이에요. 앰플 덩어리가 줄기세포 라인으로 안쪽에 진피까지 쭉 들어갔을 때 프리미엄 노화 관리가 될 수 있게끔 줄줄 흘러서 금방금방 막 바짝바짝 날아가는 그런 스킨이 아니라 속까지 촉촉하게 프리미엄 노화 관리를 해주고 피부 것도 그냥 촉촉하게 적시는 게 아니라 뭔가 줄기세포로 만져주면서 우리 아주 미세하게 들어있는 주름부터 시작해서 건조하고 땡기는 보습 그리고 우리 피부에 칙칙한 그 기운까지 주름 미백 물론이고요. 심지어는 바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느끼시는 그런 보습이 아니라 아주 탁월하고 특별한 줄기세포의 보습을 느끼실 수 있죠. 너무 좋아요, 항목들이. 탄성 보건력에 관련된 임사. 안경 짜고 베개 짜고 탱탱하게 잘 안 올라오는 느낌이 드셨다. 써보세요. 달라지는 힘 받는 느낌을 느끼실 거고 톤이 균일도가 주름이 처진 부분이 심지어 진피 안쪽까지 겉에만 아니 안쪽까지부터 힘이 차올라서 탄력감이 붙는 거라 겉에만 살짝 이랑은 완전 다르잖아요. 이래서 노화라는 얘기를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기초고요. 7가지 변화가 피부로 느껴진다? 여름 동안에 관리 좀 소홀했고요. 지금 딱 환절기를 거치면서 거울에 보는 순간 뭔가 파삭파삭하고 영양끼 하나도 없는 메만한 느낌이 들어서 좀 제대로 된 기초 없을까? 이게 지금 아이오패스도 1등하는 기초고요. 유예락의 줄기세포라는 일반 성분 아니고 그 강한 에너지의 줄기세포를 담고 있는 기초로 관리하셔야 될 때예요. 예 Butt ol 유옆